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플 마니아 입니다 2020년 3월 21일 한국 3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xlp 소식이 뭐 그렇게 나온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와이에 대해서 뭐 엊그저께부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시작이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어느정도 시범 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본격적인 시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제목은 드디어 미국 하와이에서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 수락 디지털화 본격적 시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 거구요 그래서 약간 하와이에 좋은 문이 열리게 돼서 우리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 큰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 제목을 가져오게 됐구요 일단 제가 코인리스에서 요걸 보게 됐어요 하와이 디지털 화폐 업체 대상 규제 샌드 박스 공개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은 하와이 주정부가 17일 현재 시간 17일이니까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못 봤어요 디지털 통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샌드 박스를 공개했다 결국 디지털 통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샌드 박스를 공개했다는 거에요 규제 관련된 거 이 규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잡혀져 있고 이번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지금 옮겨진 거에요 그 시범 보이게 된 거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와이는 여러분 되게 굉장히 좁고 범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섬이고 어디 다른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한 사람이 어디 도망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와이가 굉장히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서 이게 섬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시범적인 운영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이 우선 많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하면 무조건 하와이가 생각이 나죠 하와이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쉴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놀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 하와이는 굉장히 그런 호텔 관광도 뛰어나고 레저 스포츠도 뛰어난 그런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런 곳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 전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 디지털 암호화폐 크리프터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이런 접촉이 아주 편리하게 빨리 되는 거죠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점 이거에서 아주 중요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주가 바로 하와이 주라고 미국에서 생각을 했나 봐요 저도 이 하와이에서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나오죠 수락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걸 수락을 한 거 보니까 진짜 디지털 화폐 시대 디지털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 정보는 그 주 정보는 디지털 화폐 발행자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발행자라고 하면 리플사도 되겠죠 리플사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는 누구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더리움의 뭐 CEO 이런 사람들이 발행자가 주 내 화폐 송금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그렇죠 송금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유할 수 있대요 그 아마 하와이 주 안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 혁신 연구소를 2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3월 18일에 나온 뉴스에요 3월 18일에 코인 뉴스에 나왔고 더블록 에서는 17일에 이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더블록 사이트에 가 가지고 직접 보게 됐는데 더블록 메디아에서 하와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은행 암호화폐 수탁 허용 법안 상정 했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이 된 거에요 하와이에서 이게 와이키기에 있던 거 되게 중요한 곳인데 저도 많이 가봤어요 수커터 타고 많이 가봤어요 이게 바로 2020년 1월 25일에 나온 거거든요 1월 25일에 은행 암호화폐 수탁이 벌써 허용이 됐고 보면은 3월 17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공개하면서 바로 이제 하와이에 디지털 화폐 발행자가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개혁 연구소 이제 2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허락이 된 거죠 이렇게 나왔고 이제 또 보면은 3월 19일 이제 엊그제예요 엊그제 3월 19일에 보면 하와이 암호화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 미국 하와이주가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따르면은 하와이주는 앞으로 2년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통화 발행 업체는 별도의 작은 송금 면허 취득 없이도 주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여러분 하와이에서 본격적인 디지털화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아주 엄청난 주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2년 동안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고 여러 과정 시범적인 운영들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싶을 때는 이제 뉴욕이나 이런 미국 본토로 다시 이제 디지털 화폐이 되는 거죠 결국 규제 지금 규제가 거의 마련이 됐다고 봐요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규제가 마련이 됐고 이거를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하와이주를 선택을 했다 하와이주는 일단 하와이는 미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가면은 미국하고 완전 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이주가 그래서 하와이주에서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약간의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봐서 이거 이야기를 듣고 하와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이거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2년 동안 실행을 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은 바로 또 미국 본토에서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년간 무조건 2년간 딱 보고서 또 이거를 바로 실행한다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화를 급변하게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지금 2년 동안 또 시간 끌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디지털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 대신 하와이에서 마음껏 이런 코인 발행자들이 마음껏 라이센스 없이 와서 마음껏 사업을 펼쳐보고 어느 정도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또 걸러내겠죠 그리고 자르고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실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송금 사업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한동안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취하게 되고 규제를 강화시킬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기술개발공사의 렌 히가시 이사라는 이 프로그램이 하와이를 금융기술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이를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영어로 좀 편하게 보시려고 한 건데 영어로 보시면은 하와이가 하와이 디지털 커런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지게 됐다 결국은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수락 쭉 보면은 하와이 디지털 통화 프로그램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시작이 되었대요 여러분 영어로 봐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영어로 확인해도 프로그램이 has been launched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발행자들이 디지털 커런시 발행자들이 지금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부터 수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통화 발행 여기 한국말로 바꾸면은 이제부터 디지털 통화 발급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와이에서는 그 주에서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디프리사에서 아 우리 이거 xrp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래 그래서 주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와이에서는 그 사업을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바로 하와이에서 지금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하와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와이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리플 xrp가 100불이 되면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 하와이가 아주 그냥 중심 도시인 것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파일럿 프로젝트는 여러 정부 기관 즉 하와이 테크놀로지 디벌럽먼트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상무부 미 소비자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원본으로 보시면은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죠 디지털 커런시 파일럿 프로젝트는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가지 기관에서 여러 정부 기관 그리고 여러가지 하와이에서 여러가지 그런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는 이미 정부하고 연결이 돼서 이미 다 실행이 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이제 전세계 여러 기관에서 활발하게 탐색되고 있다 결국 CBDC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와이는 가상통화의 증대를 위해 디지털통화혁신연구소를 시작했다 시작한 게 언제예요? 시작한 게 수타검고 시작한 게 18일 18일입니다 18일 맞나? 그렇죠 그리고 시범운영은 2년 동안 당국이 암호화폐의 실제 영향을 조사할 겁니다 미국 당국에서 암호화폐의 실제 영향을 조사할 거라는 거죠 이미 규제는 다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고 이걸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가는 거죠 가상화폐 발행자는 하와이 라인센트를 확보할 필요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마 이제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로 아마 하와이 스타벅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하와이 디지털통화 프로젝트는 미국 암호화폐 여정의 이정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로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와이 디지털 커런시 프로젝트는 마일스톤이다 미국 암호화폐 여정 안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데이터는 심층 분석을 거치고 그것은 아일랜드주 미국에서 제일 큰 빅 아일랜드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이케키주는 오하이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하이오주 이렇게 될 거예요 오하이오주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와이... 아무튼 그 와이케키는 다른 주입니다 비가일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상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주예요 그 주에서 그 아일랜드 섬이예요 그 섬에서 디지털 통화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토레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하와이 암호화폐에 대한 실제 사용 사례를 조명할 것이고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하와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하와이 통화 샌드박스도 최근 소개했다 샌드박스는 이거죠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를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명한 회사들이 뉴욕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수많은 회사들이 뉴욕주의 프로젝트에 또 하와이에서 진행이 되면 뉴욕주에서 또 실행이 될 거나 봐요 이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하와이는 오늘날의 금융 패러다임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연구 단계는 언젠가 하와이 디지털 통화 입법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좋아 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이노베이션 랩은 하와이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와이 아일랜드주는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구현하고 아일랜드 섬이에요 디지털 통화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할 것이다 신청서 제출은 2020년 3월 달에 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와이에서 지금 이런 암호화폐 은행에서 은행에서 여러분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은행에서 암호화폐 수단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규제 그쵸 보이시죠 규제 샌드박스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디지털 통화 프로그램 자체가 허용이 됐어요 이제 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뭐냐 디지털 통화 발급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이 제출이 아마 여기저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도 될 수도 있고요 XRP도 되고 여러가지 코인들 EOS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코인들 리브라도 되겠죠 시범적 운영을 다 여기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와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역입니다 관광지역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이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편리성을 느끼고 난 이외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요 미국부터 퍼지고 전세계부터 디지털 화폐 쫙 퍼지는 겁니다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여러분 하와이에서 미국이 시작을 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짜여진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규제도 나왔고 여러분 보세요 규제도 나왔고 은행의 스탁 업무도 해보게 했고 그리고 어느 규제가 맨 처음에는 규제가 없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도 암호화폐가 무너지 물론 여기서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다 망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살아남는 프로그램들은 살아남는 코인들은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이런 것만 봐도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다 무너지지 않는다 더 오히려 디지털 화폐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와이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목으로 가져오게 됐고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좀 미래를 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한 걸 또 봤는데요 존... 존... 뭐야 이거 엘릭치맨 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글이 1998년도에 창업이 됐거든요 파운데이션이 1998년도에 됐어요 근데 구글이 가비지 오피스 완전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인플로이어가 이 비디오 타움을 찍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구글이 얼마나 열악하는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하우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우스가 렌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래요 렌트 보세요 진짜 열악하는 환경이에요 98년도에요 98년도 여러분 무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컴퓨터도 보이시죠 완전 286 같이 486 같이 1년 반 정도 뭐 이렇게 있었나 본데 자 보세요 막 지저분하죠 막 정신 없죠 너무 조그만한 데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컴퓨터를 어떻게 개발했을까 구글 같은 거를 신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컴퓨터가 대단해 보여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386, 486 같죠 요즘에 386, 486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코딩 작업도 하는 것 같고 자 이분이 구글 CEO에요 구글 CEO CEO 구글 CEO 구글 나오시죠 Say something 하니까 그냥 하이 이러네요 끝났어요 이분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은 보니까 1998년 9월에 창립이 됐대요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랠리 페이지로 나오는데 컴퓨터 과학자 그리고 인터넷 사업의 사업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똑같죠 아까 영상 보셨을 때 똑같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똑같죠 보이시죠 CEO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이 영상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똑같죠 2009년에도 뭐 이제 뭐 스피커로 나서긴 했는데 지금 완전 얼굴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이때는 되게 막 앳된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이때는 진짜 CEO로서 진짜 사업가로서의 변신한 모습이 보이죠 시작은 열악했으나 그 사업의 끝은 창대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XRP는 비록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컴퓨터도 안 좋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인터넷 사업 쪽에서 이제 뭔가 미래를 보고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현재 이런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구글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리플사도 이렇게 계속 일을 열심히 진짜 혁신을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면서 인터넷적 프로토콜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돈, 머니, 화폐에 대해서 완전 어마어마한 그런 XRP 생태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도 리플사도 아마존과 같은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가 되기를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한 XRP를 투자한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응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하와이를 통해서 XRP의 위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이클 엘링턴 아시죠? 마이클 엘링턴이 그 XRP 알링턴 XRP 캐피탈 그래서 XRP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스웰에 가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엘링턴하고 머니그램 CEO하고 빵형하고도 친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XRP에 대해서 굉장히 찬송을 많이 하고 있고 좋아하는 분이시다 분이시고 또 이런 캐피탈을 이용하여 리플사에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뭐 특별한 소식은 아닌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염병 관련된 소식인데 뭐 로컬 그 경찰이나 그 소방관들이 요 핸드 쓸인 손수 세정제를 쓰지 않는데요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했나봐요 손수 이런거 손수 이거 손세정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뿌려주고 있나봐요 어 그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나봐요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됐고 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스토랑 오너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다 어 그들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들이 정말 어 그 이제 이제 정말 이뤄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비즈니스가 아마도 어 영구적으로서 문을 닫지 않을까 지금부터 어 지금 이제 문을 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엘링턴이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아이팅 70% 스몰 비즈니스 70%가 거의 셧다운을 이제 가게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망할 것 같다 생각을 한다 2023년 후에 까지 어 이제 미국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어 나는 그리고 나는 나의 그 종업원들에게 2주 동안에 이 떠나있을 종업원들에게 이제 페이를 줄게 될 것이다 줄 거다 결국 이제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은 이 주인은 웨이터들에게 이제 페이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2주 동안에 그 페이를 지급을 할 거다 굉장히 미국이 어려워지게 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not be able to afford anything more than that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나는 이제 그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2주 동안에 종업원들에게 페이를 해주고 그 이상을 제공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굉장히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식당 지금 미국에서도 식당을 하고 있는 오너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똑같죠 한국도 미국이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대공황상 상태까지 경제 대공황이 온 것처럼 이제 올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디지털 화폐로 인해 다시 사업들이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로 돌아서 이렇게 되고 진짜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은 망하게 되는 거고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회사들은 다시 또 성장하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큰 문제 생기지 않고 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잘 넘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게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좀 좀 보기 싫은 건데 그래도 여러분 좀 징그러운데 좀 볼게요 참 중국이 참 안 참 좀 그래요 여기서 딱 보이시죠 지금 나무를 나무를 쐬고 있다가 지금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새집이 보여요 새집 새집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아 이게 새끼새들 보이시죠 새끼새들 아 이거를 아우 이거를 이거를 진짜로 입에다가 나 못 보겠어 먹었어 먹었어 자 보시면 저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답글에 남겼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있어 또 또 있죠 또 있죠 이거를 그냥 생으로 생으로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참 여러분 진짜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 자 이렇게 짧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제 하와이 하와이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죠 좀 더 앞으로 좀 더 미래가 좀 더 밝아 보입니다 스타벅스의 소비자 앱도 그 벡트의 소비자 앱 스타벅스의 벡트 캐시가 생긴 것도 그렇고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앱을 만든 것도 그렇고 지금 하와이에서 이렇게 분위기로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뭔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기대를 해봅시다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